에이스타 그래프 설치에서 제일 중요한 점 한가지는 각 지점에 각 노드의 휴리스틱 값을 제대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잡아도 안되고 또 너무 적게 잡아도 안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예전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 공부를 할 때 아마 이 정도 지점에서 언급을 했던 것이 프론티얼 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었죠. 혹시 프론티얼이 기억이 안나시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너무 작군요. 조금 키워서 프론티얼 그리고 또 클로즈드셋 이라고 넣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한번 방문했던 곳으로서 다시는 재차 갈 필요가 없는 것을 클로즈드셋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익스팬더블 한 에리아 에리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방문할 지역이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고 여기가 우리의 골이다.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먼저 한번 가보는 거죠. 쭉 갔다가 가보고 또 여기서 뭐 이쪽으로도 올 수가 있죠. 이렇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가기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개를 칸을 그렸습니다만 사실은 한 칸씩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칸씩 가기는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냥 간단히 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와버리게 되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클로즈드가 되는 거죠. 클로즈드가 된다는 말은 이제 다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 지점들 여기 있는 이 녀석과 그리고 평창 가능한 지점이죠. 여기나 이 노란색으로 표기되었던 것이 이제 프론트 라인으로 포함됐던 거고 나머지 흰색들은 다 이제 익스팬더블 한 에리아. 우리가 앞으로 개척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새로운 뉴 그죠? 뉴 에리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클로즈드는 클로즈드 셋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이썬 공부할 때 셋과 리스트를 공부를 했었죠. 차이점을 했었는데 리스트 셋은 중복되는 원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로즈드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셋입니다. 셀 번호. 셀 번호가 1번부터 2번, 3번 쭉 내려와 가지고 있고 또 이쪽으로도 0번부터 하는 게 맞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적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있다 그러면은 각각 셀 번호가 있겠죠. 이거는 셀 번호 2, 1이 되잖아요. 그럼 2, 1은 클로즈드 셋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데서 또 2, 1이 등장하더라도 아 그거는 클로즈드 셋이니까 다시 갈 필요가 없어 이런 거였잖아요. 기억을 다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은 돌아가십시오. 첫 번째 과정.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여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휴리스틱 값을 잘못 잡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지금 보면 s가 휴리스틱 값이 2고 a는 4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s에서 골까지 가는 추정 비용이 a에서 g로 가는 추정 비용보다 더 낮단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진 않죠. 말은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1 더 1이니까 휴리스틱 더하기 1 해서 f 값은 2가 되죠. 여기에는 g 값은 0니까 f 값 역시 2. f 값이 같으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죠. 따라서 s에 그대로 멈춰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밑에도 보면은 이게 b 값을 h를 1로 잡았잖아요. 너무 작게 잡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 코스트가 2, 3이면 2, 3보다 작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작아버리면 이것도 피곤하게 되는 것이 s에서는 a로 안 가고 b로겠죠. 그죠. 그리고 b에서 c로 가게 되고 c에서 g로 가서 결국 이 라인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 g는 값이 6.6 더하기 0 해서 이제 토탈 코스트 6 이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s에서 a, c, g로 오게 되면 전체 코스트는 f 값은 5 더하기 0 해서 지금 g 값입니다만 g 값도 5 더하기 0 해서 5고 f 값도 g 더하기 h 값 5 더하기 0 해서 역시 5가 되죠. 결국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경로잖아요. 목적지는 같은 목적지지만 더 싸게 먹히는 공이었는데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휴리스틱 기업을 처음에 잘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니까 이 실을, 실을 우리가 여기 이미 들어와서 g로 넘어오면서 실을 클로즈드셋에 넣어버렸죠. 그죠. 이 클로즈드셋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짙은 엄력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s에서 a로 간다 하더라도 a에서 실을 가려고 해보니까 어? 얘는 클로즈드셋에 들어가 있는 애네? 그럼 여기는 갈 필요가 없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더 옵티멀한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예 그 뭐라 그러나요? 검색, 탐색을 아예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평면할 때 이런 현상들을 다 보게 됩니다. 버그도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휴리스틱 값을 잡을 때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휴리스틱 값은 actual cost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ha의 값은 g로 가는 actual 값인 1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h4도 되고 h2도 되는 거죠. 지금 둘 다 되는 겁니다. 하지만 컨시스텐시가 있죠? 그러니까 admissibility와 컨시스텐시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admissibility 아 발음이 안 되네요. 콩글리시 admissibility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컨시스텐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니까 ha와 hc 간의 휴리스틱 값의 차이 a와 c 간의 휴리스틱 값의 차이는 실제 cost a와 c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실제 cost가 1이잖아요. 그런데 휴리스틱 값이 4가 되면 4 빼기 1 해서 휴리스틱 값 간의 차이가 3이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a의 휴리스틱 값은 2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컨시스텐시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ha a의 휴리스틱 값과 c의 휴리스틱 값과 실제 a에서 c로 옮기는 actual 값 1 이것 간의 상관관계는 1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 노드에 h 값을 잘 설정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팩맨 게임 코딩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